목다름은 식은 밤에 있으면 청소하쇼 얼치고 쉬고 들어간다 저 얼치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강설이가 죽지도 않고 오왔네 얼치고 쉬고 들어간다 우르르 하고 돌아와서 강설이다 앙거리는 어흥철이 힘들지 뭐 비키고 꿀끌을 돌아서 다 가려 하전유강여 홍조장 상봉이 김원장 음악 꺼봐요 음악 꺼봐 다 꺼버려 그냥 나 거지 같아서 못해먹겄네 참말로 직구석에 우완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갖고 손바닥에는 종기가 나나 죽으면 다 썩어지려면 사시는데 박수 한 번씩 쳐주면 어디가 덧나요 아이고 아무쪼록 박수 치신 분만요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고 상하시고 오다가다 금반지 석권씩 주시고 노토봉권에 당첨되시고 우리 박수 잘 쳐주신 어머님들은 꼭 오늘 저녁에 임신하시기 바라겄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소똥에 뽀뽀라 카캣이 사람 진짜 그러는 거 아니요 인지상적 인지상적 주는 맛이 있으면 받는 맛이 있고 받는 맛이 있으면 주는 맛이 있는 거 있죠 맞지 없니? 맞다고 생각 박수 한 번 때려봐 아이고 시방 박수 치신 분들은 전부 다 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이요 네 아 이놈이 누구냐고요 아 이놈이 얘기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한자풀이로 얘기해서 클 건자에 뜬진 자를 써서 큰 뜻을 품은 사람 바로 그지 깨우칠 각자 말씀설자 옮기릿자를 써서 각 지방에 말을 전한다 그래서 박선희 여기 있는 이 사람도요 거지도 이것도 아무나 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학교 나와야 해 먹어요 엄마 뭐라고요? 거지대학교 연병하고 자빠졌네 또 저 엄마는 또 저 엄마는 먹고 대학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소생이 대학도 이름 석자만 딱 대면 아실만한 대학 나왔어요 뭔 대학이냐면 삼청교육대라고 그래서 외모로 보나 인물로 보나 쫙 뽑았잖아 아이고 근데 이 무대 한가운데 차가 딱 하나 서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경포민가봐요 네? 이따 추첨해서 주려고 저거 세워놓은 건가봐 아이고 참말로 자 우리 저 그러지 말고 여기 선생님 올라왔으니까 각세리 장태령을 하고싶어 한번 실명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눌러주세요 선생님 가보자 각세리 태령 치고 에이 에이 로 어을 시골시골ulan다 불향의 바다에 갈치가 kam 흐랑이 없던 산중에는 도시 Lake disappointing 어을 시골시골가 다르구나 전혀 어떤 동네는 종강이던바 보러 없이 동네에는 오래비가 다르구나 어을 시골시골לה 잘한다 시골 자리였나 안 자리였나 초당이 입고서 매워 실수가 없이도 자리였다 우물똥이나 퍼먹었는디 헐찍헐찍이 자리였고 막걸리똥이나 퍼먹었는디 미끈미끈이 자리였다 아 따여 봐라 순거가 이 내 맘을 풀어봐라 너희 부모가 하나를 낳아 물려준 것이 없어서 차가여 흥을 주었나 몫실라 몫실라 내 몸복창단에 몫실라 길로나 길로나 가다가 옆에 내라고 허는 것이 지랄 때 가치고 싶은데 양푼 대가리 양푼 낱차 칠레기보가지 해깃고 개미집 눈에 다퉁구 입에 황금홍배가지 해깃고 산경 진리기 호호호호호호호호 산양 진리기 호호호호호호호호호 employees 산억 진리기 호호호호호호호호오 쥐띵이 없고 오래오래 잤다